2008년에 내놓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로 구글이 310억 달러, 우리 돈 37조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, 이익은 220억 달러, 27조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 정보는 지금까지 철저히 비밀로 유지됐지만, 최근 오라클이 구글을 상대로 낸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 재판에서 오라클 측 변호인이 언급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. 오라클 측 변호인 애닛 허스트는 지난 14일에 열린 재판에서 안드로이드의 매출과 이익 수치를 언급했으며, 이에 대해서 구글은 유출 금지 문건들에 실려있던 극도로 민감한 정보를 변호사가 부적절하게 공개했다고 비난했습니다.